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충남 아산시에서 기념식과 복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수요됐는데요. 장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산시 신정우 야외음악당에서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러 사회복지관과 협의회가 모여 캠페인을 소개하고 추상맞이 용돈 봉투 만들기, 시민과 함께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박람회 또한 주최하였습니다. 행사를 기념하는 축하공연 또한 이어졌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로 상장을 수여하며 이번 기념식과 복지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훌륭한 장으로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장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